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내시장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정보 많이 가져왔고요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다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고요 일단 최근에 상당히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겹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현 시점 이미 모든 악재가 전부 다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의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최근 증시에 굉장히 큰 급락 사태가 터졌었죠 이 부분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분들께서 증시 상황이 괜찮은 것인지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증시가 폭락한 그 이후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결국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촉발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본이 그동안 굉장히 저금리로 유지를 해왔고 시장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예상을 해왔었는데요 자 그런데 일본이 기존 0.1%에서 금리를 0.25%로 올린 상황이 됐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일본 금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저렴한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 시장에서는 표준값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가 싼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라던가 미국 증시에 투자하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갑작스럽게 크게 빠지면서 다시 일본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요 자 850원대까지 내려왔었던 엔화가 최근에는 950원까지 올라왔었고요 한 달 사이에 10%가 넘게 올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위기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기가 될지 자 현 시점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현 시점 투자가 위험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지 자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확실히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 부총제도 갑자기 또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불안정하면은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본도 이번 증시 충격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지금 상당히 크게 올라온 상황이 되고 있고요 현재 달러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엔화는 좀 약세로 빠지고 있습니다 즉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미국 경기 관련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25만 건 정도가 됐는데 자 24만 건으로 1만 건 이상 낮게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경기는 침체가 아니라 견조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하루하루 불안해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매수 청구 가격보다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자 게다가 이북현 금융감독 원장이 두산 합병과 관련해서 두산 측으로부터 정정된 신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는데 자 그런데 기본 원칙인 최초 부족했었다라고 생각한 부분 즉 구조 개편의 효과, 의사결정 과정, 그로 인한 위험들에 대해서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족하면은 몇 번이고 정정 요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그겁니다 자 이북현 금융위원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병 비율 말고 제대로 계산해서 가지고 와라 안 그러면 계속해서 반려할 것이다 자 이 뜻입니다 지금 똑같은 비율의 정정 신고서를 가지고 와서 합병하겠다고 하니 좀 기가 차는 겁니다 자 제 생각에는 아마 금감원이 계속해서 신고서를 반려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이게 정부의 입장이고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원전 사업을 밀어주고 있던 상황인데 자 이런 일로 인해서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굉장히 불편해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합병은 거의 뭐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보고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국무회의에서도 팀코리아가 체코와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천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얘기하면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보원 그리고 수출 지원 정책 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추가적인 수주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자라고 발표까지 했는데 지금 두산 일가가 정부 얼굴에 멱칠한 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쨌든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윤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합병 추진 안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4년 전에 삼광글라스도 세 차례 신고서를 제출해서 합병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었고요 자 이번에도 진짜 국민연금이 반대하면은 사실상 합병은 끝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이제 주봉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전체적인 흐름은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간조정 그리고 하락조정까지 다 거친 상황이고요 현재 여러가지 재료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합병과 같은 악질을 뿌려서 지금 주가가 억지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느낌이 듭니다 현재 두산의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2021년 이때 고점을 찍고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거듭해서요 2022년에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 마이너스 60% 정도로 정말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가격도 그때와 비교해서 그렇게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는 그런 가격이 맞고요 자 그리고 수급 분석도 중요한데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5월부터 누적으로 봤을 때 이 외인들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습니다 두 달간 2천만주나 들어왔었고 자 물론 최근에는 400만주를 좀 팔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5월부터 모아온 물량이 1600만주가 넘습니다 자 굉장히 큰 물량이고 지난 5월부터 매집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들 평당가 보시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19,000원 근처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현 시점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손실은 상당히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병 추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원래보다 좀 더 밀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2만원에서 상당히 멀어진 상황이죠 매수 청구권 가격이 2만원을 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합병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 합병 무산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삼각수렴이 진행된 상황이고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최저점을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상 주식은요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 5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상승 파동 중에서 상승 1파와 2파는 생략됐다고 보고 있고요 자 3,4,5파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확실하게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 월요일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선 하단선에서 즉 15,000원 부근에서 확실하게 지켜주는 상황으로 진행이 됐죠 자 지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 인한 충분한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간이 상승의 초입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숫자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7월 3일에 숫자 1이라고 쓰셔서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7월 4일에 무료 단기 대응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장 시작 전에 미리 편안하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종목명은 대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약품 대량 위탁 생산이 본격화된다는 이슈를 체크를 했고요 차트상으로도 확인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매수가 정확하게 16,0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애매하게 뭐 시소가나 장 시작하고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 16,0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때 대웅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 같은 경우는 이날 상한가에 간 것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런데 이때 시가가 15,750원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가는 16,000원 이하였었죠 자 그리고 당일 저가가 15,450원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6,000원 이하에서 매수되기 걸어놓으신 분들은 100% 다 매수 체결되셨을 거고 그리고 확실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서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15%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 의약품 대량 위탁 생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서 1조의 매출이 예상되며 이날 상승이 나올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목표가로 15% 이상 수익 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하게 단타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%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-8024-4892번으로 숫자 1, 이분처럼 1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 문자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경우에 정말 기분이 좋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상에 그대로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제가 또 유튜버로서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요거만 문자를 쓰셔서 보내주시면 좋은 무료 단기 종목들 보내드리니까요 자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 단타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신용이나 미수를 써서 크게 매수하시는 그런 걸 권해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비중 3에서 5% 혹은 5에서 10% 이하로 진입하셔서 그날그날 단타로 용돈이나 아니면 일당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할 것이니까요 자 욕심부리지 마시고 꼭 목표가 오면은 외도하셔서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